여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그마한 걸 하나. 어휴, 그래도 자동이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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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잔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저희가 받으시죠. 예. 자, 정음 씨도. 자, 그리고 죄송해요. 잔이 세 개라. 그럼 아버님 이거 자, 받으시죠? 예, 예, 예. 안 됩니다. 아버지 저랑 금주하기로 약속했잖아요. 약속은 원래 어길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워낙 좋은 술 가기도 하고. 아,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영이다며. 그리고 술도 맛있게 먹으면 영양제, 영양제. 안 그런가? 죽지? 어휴, 그럼요. 받으세요. 안 돼요. 아, 사람 성의가 있지. 아빠, 한 잔 받아. 뭐 술 한 잔은 약이죠, 약. 약술.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. 내일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. 아버지가 쉬는 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. 아, 맞다. 유정은, 너 외박한 날. 외박? 뭐, 뭐? 외박 왜? 아니, 너 외박한 날. 아버지랑 먹었던 삼겹살이 참 맛있었다고. 근데 오늘 고기는 그날만 못하네. 아버지, 정음이 외박한 날이 별똥정역점 고기 잡는 날이었던가? 존수 씨, 존수 씨. 한 잔 하세요, 한 잔. 제가 잔이 없어서. 아우, 아우. 이게 맛있긴 한데 독하네, 독하네. 이야, 역시 이 좋은 술도 이게 재잔해 먹어야 맛있어요. 하하하하하. 음. 음.